안녕하세요. 오픽 강사 헤일리입니다. 돌발 3강 주제는 경찰인데요. 우리가 서베이에서 경찰에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돌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. 먼저 첫 번째, 현재 시제, 한국 경찰을 묘사해라. 꼭 한국이라고 당연히 하진 않고 In your country, 경찰 복이라든지 경찰 차 이런 걸 묘사하라. 그리고 경찰들의 주요 업무를 묘사해라.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경찰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겪은 경험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겠죠. 오픽의 3콤보 마지막은 무조건 과거 시제이니까요. 첫 번째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. This is the police force in your country. What do they look like? 어떻게 생겼나요? Police force라는 거는 어떤 그런 경찰 인력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. 왜 우리가 police man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man이라는 표현은 근데 이제 많이 안 쓰고 있어요. police office